자 갑시다 민코 자 계약 봐요 앞에서 정면 서지 말고 계약 뭉쳐요 병아리 별말 같죠? 대리에 3초 남겨놓고 물어요 이 법 한 3초 남겨놓고 물어요 자 집중 드려요 뭉칠 준비 뭉쳐요 빠르게 병가리 DP3만 저 병가리 고스 버프까지 받아왔어 확실하게 1타를 맞으려고 이렇게 받아오는 것도 좋은거죠 네 3만 울어요 네 웅치고 군말 갔죠 존나 많다 체리캔기 이동 체리캔기 이동 나도 받으면은 7만씩 나와 영골 진짜 세상에서 제일 셀거야 아마 모든 클래스 중에 진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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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릴리즈 간격 잘 걸려 진동 넓게 써요 원거리 뒤로 써 뒤로 원거리 뒤로 써 방 뒤로 써 간격 좀 이제 올라갈때 좀 뒤로 가야돼 아니 꼭 아니 왜 거기에 뭉쳐있어 하 포베란트 오창규포알이요 물어 물어 포베란트 오창규포알 포베란트 오창규포알 킬 줘요 팩션이동 빗말 갔죠다 빗말 다 갔죠 라나텔 하드입니다 곧 아 자극받고싶다 자극받고싶다 으으으으으으으으 무는거 15초 10초 조금 천천히 물어도 돼 물어요 물어요 멈추고 빠르게 멈추고 빠르게 자 진동토템 진동토템 자 귄말 다 갚을거에요 지금 확인해요 진동토템 무적위생 꺽질평온 레드님 죽었어요? 왜 또 이렇게 정수자 2명 죽으면 어떡하라고 레드는 제가 부활 천사론 키스더걸 긴말 다시 확인 긴말 다시 확인 10초 남았어요 함유 이동 불러요 이제 물진비에요 불러요 지금 돌려요 물어요 정수자 택 없이 부족해 빌 열심히 해 뭉쳐요 이브라 이동 딸릴 수도 있어 2초 20초 남았는데 10초 5초 잡겠다 잡아봐 섹스 광복 딱 보면 잡았네 2명 죽어서 5% 없었으면 무조건 쐈다 이거 란하텔 상급 나왔습니다 여러분 란하텔 잠시만요 나 전부 좀 볼래 지존 졸업아 졸업 아이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라 이럴